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SUM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품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아서 가전제품의 매출액에 가전제품을 쭉 따라가면 64만 8백원 그 다음 또 가전제품이 367만 5천원 또 아래 따라가시면 396만 7천 2백원에 해당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살짝 확인하실 수 있긴 하는데요. 이거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지 않고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D-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E-13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현재 예제에서는 다행히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아라 라고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문구를 보시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13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S까지 입력하시면 D-SUM 함수를 찾을 수 있구요. 안쪽에 인수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다른 함수와 다르게 항상 모든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2부터 E10까지 다른 함수는 현재 값들만 가지고 비교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넣어주시구요. 두 번째 필드는요. 실제 합계를 구하고자 한 필드입니다. 제품 분류가 첫 번째, 품명이 두 번째, 판매가가 세 번째, 판매량, 매출액 아 다섯 번째 있구나 라고 5라고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넣으셔도 되구요. 또는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이 입력된 이 E-SER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은요.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 이라고요. 조건을 지정할 때 가전제품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제품 분류라는 필드에 가서 제목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겠습니다. 라고 제목과 텍스트를 같이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전제품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D-SUM 함수 살펴보셨구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D-Averag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함수 시트명을 다 확인해 보시면요.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약자 D로 시작이 되어 있구요. 이제 커서를 C-10셀에 갖다 놓으시고 임대평수가 40평에 해당한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따로 작성이 임대평수가 40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는데요. 지금은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언급도 없고 현재 데이터 안에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 임대평수와 40 두개를 드래그하셔서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D라고 입력하시고 세번째 D-Average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다른 함수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꼭 포함합니다. 두번째 필드에 오셔서요.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C2셀을 클릭합니다. 물론 3이라고 넣으셔도 되지만 현재 예제선 3이라고 쓰시면 수식을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2셀을 선택하시고 다음 조건은 임대평수가 4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하나는 정확하게 구해져요. 그리고 제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는 정확하게 구해지는데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왠지 제가 위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파란색 영역에 가서 부가세 평균을 구하는 건 맞는데 임대평수가 40이 아니라 갈리비가 5만 200원에 해당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라서 5만 5천 2백 40원이라는 옆에 값이 바로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리비는 맞게 구해졌나?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영역에 가서 갈리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임대평수가 아니라 임대료를 가지고 구해져 있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수식이 잘못된 걸 확인을 했고요.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수식을 더블클릭 하시고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부분은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F3 이 주황색, 붉은색 계열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임대료, 갈리비, 부가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시고요. 조건이 있는 P2부터 B3 임대평수가 40이라는 값은 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돼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엔터 눌러서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수식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 영역과 예, 보라색 영역은 고정되고 임대료, 갈리비, 부가세 해당된 부분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하나만 작성한다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때 같은 영역을 참조한다면 F3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Average 함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다음은 D-Count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D-Database-Count 센다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개수를 세워서 숫자로 표시해 주는 함수이고요. 문제에서 칼로리가 칼로리 필드에 가서요. 20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20은 포함이 안 되니까 20보단 커야 하니까요. 3이라는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이 굿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D-Count라는 함수를 입력할까요? D-Count 더블클릭 데이터베이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는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 칼로리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조건은 칼로리 필드에 가서 20 있는 칼로리와 20을 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눈으로 대충 세워봤던 3이란 숫자가 구해지는가요? 그래서 D-Count는요. 숫자가 있는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Count A 함수 볼까요? D-Count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A는요.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숫자가 아니어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카운트로 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문제에서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성별이 여에 해당한 사원의 인원수를 구해서 C16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D-Count A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크거나 같다 25 성별은 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작성이 되어 있고요. C16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D-Count A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나이로 가야 되나 성별로 가야 되나 근데 상관없습니다. 출신 지역을 가도 되고 이름을 가도 되고 성별을 가도 되고요. 그냥 특정 필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나이는 25보다 크거나 같고 성별은 10하는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는 3명입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최대값을 구하는 D-Max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의 값이 성별의 데이터가 여인 멀리뛰기의 최대값과 성별이 남에 해당한 멀리뛰기의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F-10 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은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자의 멀리뛰기의 최대값에서 남자의 멀리뛰기의 최대값을 뺀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결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를 이제 F-10에 커서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이름 D-Max 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직접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함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A1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멀리뛰기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1셀을 선택. 조건은 성별이 여자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190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그 값을 마이너스 다시 한번 D-Max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필드는 멀리뛰기에 대해서 조건은 성별이 남이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이라고 입력한 부분에 큰 따온별 처리가 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성별 남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는데요. 이 값을 ABS를 채워서 양수로 표시하라고 ABS를 이용해서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구한 값을 양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dmax dmin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값을 구해서 차이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이 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학가가 기계가인 학생들 중에서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차이를 이 6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대값 dmax 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a2부터 c10까지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돼요. 두 번째 필드는 성적에 대해서 조건은 학가가 기계가 라고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져요. 다시 한 번 뒤에 가셔서 마이너스 dm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dmin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a2부터 c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성적 데이터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학가가 기계가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 sd ev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d가 붙어 있고요. d13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성별이 남에 해당한 수험자의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해서 d13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한 값을 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dst dev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 필드는 실제 표준편차를 구하고자 숫자가 있는 필드 성적이 있는 d13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성별이 남이라고 따로 입력되어 있지 않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c2부터 c3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라운드업 올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자릿수를 소수 한자리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구한 값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고유한 데이터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dget 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점수가 6월의 점수가 94 이상인 수강생 코드를 표1에다가 표1에 수강생 코드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get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a1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직접 하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돼요. 다음 필드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요. 수강생 코드를 가져올 거에서 수강생 코드가 있는 a1세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첫 번째 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1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a1세를 클릭하시거나 조건은 6월 데이터에 가서 크거나 같다 94라고 입력해 놓으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6월 데이터가 94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 수강생 코드를 찾아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